네 최영천입니다 내가 너라고? 아 맞습니다 가능하잖아 아 또 계좌번호 보내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만원 입금하시면 되세요 어이가 없네 내가 최영천이야 저는 절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채널 생성 벗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카오 측의 채널 개설 시 검증 강화가 시급합니다 평생 투자 동반자 이 트렌드가 사친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인슈 차트온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한 전문가 김양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금리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하반기 증시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자동차 업체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대차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그리고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잖아요 현대차 최근에는 살짝 좀 부진한 움직임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까지 내려온 눌림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현대차는 앞으로 제가 동그라미 그린 이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원대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이라면 앞으로 현대차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결국은 한 번에 더 고점을 돌파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흐름상 컨센을 올해 일단 한 30만 원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위치가 아직까지는 24만 원대니까 사실상 30만 원 가기 전에 중요한 마디값 자리로는 28만 원이라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배열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배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 따라서 한 번에 더 고점 돌파를 5월 달에 당장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2만 원에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이라면 컨센 30만 원까지 기대도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28만 원까지는 기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31만 원대 컨센이니까 28만 원 가고 난 다음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만 원까지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주가가 24만 5천 원이었잖아요 만약에 28만 원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내일 지금 모레에 CPI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저점이 한 번 더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쉬고 난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주말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좀 눌린다면 모아갈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CPI를 확인하고 그 뒤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부터 모아는 가는데 변곡 일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흐름을 보시면서 모아보셔라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봐야 되겠죠 이 증권가에서는 1분기 판매가 줄어든 기아의 목표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과 원재료 하락에 따라서 매출의 원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2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전문가님 저희가 차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이 기아에 대해서는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좋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고점은 돌파하는 경우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컨셉에서도 최저가 14만 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컨셉에서도 13만 원 때는 돌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아는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당장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그건 별로 중요치는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증시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에 맞춰서 기아도 같이 발 맞춰서 올라갈 때 결국에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밑에서 올라온 다음에 쭉 늘리다가 상승 에너지를 N차 패턴으로 빼기 시작했거든요 N차 패턴으로 빼는 에너지가 아직 파동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때처럼 길게 내려가는 에너지가 아니라서 아직은 추가적인 상방 에너지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조금 더 길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매몰대는 거의 20만 원 정도 선에 있습니다 적어도 15만 원 정도는 올라갈 텐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까지도 일단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기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방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15만 원까지 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만약에 현대차와 기아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우리 이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사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기아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아차를 사고 싶은데 네 일단 현대차 주가가 아직까지 컨셉까지는 또 잘 못 갔어요 그래서 현대차 주주분들에게 한 번에 더 응원의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 전문가님은 현대차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은 기아일까요? 사실 상승률이 거의 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아를 사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잖아요 안정적으로는 삼성전자 수익률적으로는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기아가 조금 더 수익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둘 다 목표가가 올라가는 레인지가 좀 있기 때문에 둘째 하나 고르시는 데 있어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기아로 하겠습니다 기아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은 기아고요 우리 이한 전문가님은 현대차 골라주셨습니다 이 두 개만 보면 좀 서운하니까 한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쌍용 자동차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일단 1분기 흑자를 거뒀습니다 이한 전문가님 저희가 KG 모빌리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주가를 보니까 16,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5,840원입니다 어떡하죠? 일단 요정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일 저점 자리가 2020년도 때 5,218원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저점이 이제 한 번 깨질 것이냐 사실상 지금 배열로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배열은 아니에요 상장하고 나서 거래 재고 나서 반등 줬다가 또다시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이 나와야 되냐면 어떤 구간 안에서 저점이 잡히고요 거래대금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마지막 노선 자리가 5,218원이라는 저점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깨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직은 5,218원이 이탈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차트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 일단 현재 5,218원이 깨지면 밑으로 레인지를 한 번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3,000원대 정도 구간까지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점이 깨지게 됐을 때 네 그래서 일단은 5,218원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여부를 좀 체크하고 만약에 이탈세는 한 3,000원대 부근 정도까지가 일단 열릴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여하신 분들 또는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구 쌍용 자동차 5,218원 저점이 깨지면 3,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정말 고점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고점에 있으신 분들이요? 네 한 1만원대에 계신 분들 네 저 때 TV방송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일단은 사실 바닷건에서 한 번 1만원까지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저점이 깨지면서 현재 최근까지 모습을 보면 한 번에 더 저점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직전 5,218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조금은 살려주는 파동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깨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밑으로 투매적인 물량이 쏟아질 것이냐 저라면 일단 5,218원이 이탈되면 비중을 최소한 그래도 한 30에서 50%라도 일단 현금화를 시킬 것 같아요 다만 너무 고점에 있어서 사실 내려와서 나중에 시간이 걸리고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난 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저점이 깨지면 사실 3,000원 마디값 정도까지 열릴 수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회사가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면 사실상 좀 기다려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군데군데 한 번씩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들은 숙자 전환을 시켰어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그 전후를 보면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편입이 됐다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 현재 상태는 그러면 최소한 업황이 분기별 실적들이 잘 나온다든지 하면 주가는 반드시 턴을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일봉의 BI 밴드를 살리기 전까지 좀 조심하셔라 BI 밴드를 살린다라는 말은 제가 밴드를 좋아하는데요 볼린저 밴드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표해서 누르신 다음에 60에 0.5 밴드가 있어요 60에 0.5로 하시면 이 밴드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역배열이에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밴드 구간이 아직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사 전제점을 이탈시키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아직 밴드를 확실하게 돌파하거나 안착하지 못하면 이런 자리는 그냥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보는 자리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역배열도 그렇고 밴드도 못 돌파했고 지난번에 아까 찍었던 5,200원대 저점도 깨질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좀 들고 거기 깨지면 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룸이 남아있으니까 매매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쌍용자동차, 케이지 모빌리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네 차트도 그렇고 재무도 그렇고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 부품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봐야 되겠죠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약 10년 동안 주가와 영업리익이 정체되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AS 부품 사업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전동화 사업에 대한 아쉬운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낮춰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민영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주 중에 저희가 부품주를 막 다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현대 모비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왼쪽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그래도 순이익이 계속해서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9만 8천원이라는 저점에서부터 2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눌림이 6.18 비율과 근처까지 딱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변곡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언더슈팅으로 내려갈 만한 룸은 22만원 언더자리가 하나도 열려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빠르게 돌아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증시가 같이 내려오면서 이 종목도 같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증시가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얘가 증시의 흐름에 편입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22만원대가 깨진 다음에 즉각적인 반등을 못해준다 그러면 얘는 흘러내려서 전저점을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는 그러면은 손절하는 자리냐 잘랐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내려오는 자리에 대해서 지지하는지를 이제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하는지가 22만원은 순간적으로 깨도 상관없고요 안 깨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내로 빠르게 돌아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서 24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아 얘가 내려갔던 것을 휩싸고 다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래쪽이 이탈되는지 잘 체크를 하셔서 밑으로 내려갔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인해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22만원이 깨지고 반등을 못하면 전저점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만원까지 회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휩싸였다면 올라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손절하는 레인지는 지났고 이제는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모비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받고 이번에는 현대위아입니다 1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차량 부품과 모빌리티 솔루션 그리고 방위산업 등 회사 사업 대부분의 영역에서 판매가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환율 상승 효과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한 전문가님 아까 현대모비스는 조금 아쉬웠는데 현대위아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현대위아는 좀 장기 박스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상 보시면 한 5만원대에서 7만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위아래 흔드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6만 7천 한 400원에서 500원 이상의 안착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좀 주가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어느 구간에 대한 기대값이 생기냐면요 상방 컨센이 7만 7천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동안 이제 가두리를 많이 쳤으니까 상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밑으로 뺏다가 갈 거냐 지금 이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5만원과 7만원 사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축적을 했고 그 에너지가 발산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6만 7천 5백원 이상 주가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살리는 에너지가 지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방에 대한 에너지로 뚫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상방 에너지는 최소한 한 7만원 이상이니까 지금 상방 에너지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수치상으로 보면 7만 4천원에서 한 8만 3천원대 중간 마디값 자리가 그러니까 얼추 한 8만원대 부근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컨센트 말씀드렸던 자리가 7만 7천원 그래서 상방으로 6만 7천 5백원을 잘 안착시키면 상방은 최소한 그래도 한 7만원 7만 4천원 이상 때까지는 기대값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안은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서 에너지를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만 7천 5백원 주가를 살리는지 잘 보고 만약에 살린다면 상방은 7만 4천원 이상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그럼 이제 하방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만원대가 지지되는데 지금 그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번 연도 하방 쪽의 마디값 자리는 4만 3천원 레인지 구간에서 상방은 한 5만 3천원대 그래서 아래쪽은 4만 3천원에서 5만 3천원 정도의 레인지 구간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조가 하나의 지금 채널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 채널의 바닥을 잡고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 레인지 따라서 밑으로 한 번 콕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현대 이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방은 7만 4천원 이상이고 하방은 4만 3천원대까지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리가 5만 6천 8백원이었잖아요 오늘 종가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종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5만 6천 8백원이면 가장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5만 1천 5백원 자리였거든요 5만 1천 5백원을 나는 손절 라인 잡고 이거는 6만 7천 4백원 이상 올라갈 거야 배팅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6만 7천 4백원이나 6만 7천 5백원 이상 강한 슈팅이 한 번 나올 때 그때부터 아 이제 바닥 잡고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확인하고 하시던지 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꼭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확인하고 하시겠다 하면 지금보다는 강한 수급이 한 번 좀 붙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의 눌림목 자리를 잡는다든지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안 전문가님 이거 현대 위아 이 종목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아 지금요? 지금 자리요? 네 일단 점수로는 한 4점 정도 두겠습니다 4점이요?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마음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약에 컨트롤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한 번 밑으로 줬다가 가려고 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냥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바로 보겠습니다 SL이라는 종목인데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업계라고 합니다 국내 자동차의 램프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에 보성 램프를 만드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니까 5조 원대 매출 기대감도 있고 현대차와 기아 실적과 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김민영 전문가님 SL 생각보다 이 회사가 큰 회사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처음 차트를 봤는데 아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차트 형태를 만드는 주식 종목들은 임원진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전반적으로 좀 의시하시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프도 순위익 측면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매출 영업이입도 물론 올라가지만 순위익도 올라가고 더군다나 차트 주가의 흐름도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하는 현재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있었던 전 고점을 2만 5천원을 강력하게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고 약간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렴 과정은 하락하기 위한 수렴이라기보다는 수렴 과정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전 고점을 또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패턴이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락 관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 기준점은 대략적으로 한 2만 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2만 8천원 정도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위에서 놀다가 순간순간 하다가 3만 4천원을 명확하게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3만 6천원, 3만 8천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사실상 3만 6천원과 3만 8천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4만원대 전 고점을 위협하는 모습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비관적 보다는 긍정적 견해로 말씀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SL은 2만 8천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3만 4천원을 돌파하게 되면 앞으로 상방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도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이 종목은 8점 드리겠습니다 왜 이 점이 빠졌죠? 왜냐하면 아직 상방 에너지로 돌아줄 만한 모멘텀이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은 다 해놨는데 약간의 모멘텀이 살짝 부족해서 아쉬움에 이 점을 빼서 8점으로 드렸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생각보다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문가님은 오케이 하시나요? 음, 밑으로 깔아두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다리컬 모양 형태로 아래쪽까지 이렇게 깔아두는 것은 결국에는 출렁거림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출렁거림이 만약에 없이 올라가버리게 될 가능성도 이 종목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쭉 폭넓게 깔아두는 게 이 종목 매매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36,000원과 38,000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사실상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더 위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올라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되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영 전문가님은 SL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8점이다 분석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었는데요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 전문가님, 저희가 자율주행 쪽을 다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네요 현대 오토 에버, 이 종목이 생각보다 13만 8,300원 큰 종목인데 지금 자리가 바닥일까요? 일단 최근까지 한번 슈팅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마디값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댕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13만 5천 원대에서 단기적으로는 한 17만 원대 정도까지 강한 상승이 한번 올라와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차 지금은 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제가 파동을 분석을 할 때 아래쪽에 한 쌍바닥이나 쓰리 바닥 정도 잡히면 어느 정도까지는 역배열에서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에 중간값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단기적인 이 바닥 에너지를 한번 쓰기는 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직전 저점 자리였던 13만 5천 원과 그 다음에 17만 4천 원 사이 구간에서의 횡보나 패턴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 바닥이 높아지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컨센 에너지가 얼마까지 있지? 20만 원 정도까지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에너지가 없이 시장이 전저점을 깨려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 에너지를 다 쓰고 다시 한번 파동이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시장 에너지는 조금 더 다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에너지냐 최근까지 이 올라온 슈팅이 단기적인 바닥권에서 에너지는 썼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그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장이 다시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을 것이냐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는 옆으로 기여도 돼요 전저점을 이탈시키지만 않고 좀 바닥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상방으로 에너지가 터진다든지 하게 됐을 때 컨셉은 올해 20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만약에 안 나오고 지금 역배열에서 찌글찌글 하든지 하고 하방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저기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죠 이 채널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매를 한다라면 저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마디값 직전 저점 이탈하지 않을 때에서 잡은 사람들은 단기 수익을 한번 실현시키는 자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 행보할 때는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두는 자리고 네 근데 난 이도저도 아니다 난 배열이 조금 바뀐 다음에 하겠다 하실 분들은 조금은 한 몇이나 몇 주 정도는 관망이 필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들어보니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 것 같은데 에너지를 모아가면 컨셉은 20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되게 점수를 좀 짜게 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10점 만점이요? 그나마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들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13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봉인데 자 올 한 해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대는 이 자리가 잘 지지가 되면 룸이 요만큼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다른 종목은 하방 쪽에 룸도 열려 있었잖아요 이제 이 종목이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냐 만약에 이탈하면 당연히 좀 비중 줄이고 하단의 마디값 자리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요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서 잘 파동이 살리면 아까 우리 컨셉이 20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기준 라인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18만 9천 원 정도까지는 기대값을 가져보지 않을까 그러면 점수로는 7점 정도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한 전문가님은 아까는 4점 주셨었는데 아까는 너무 장기 횡보라서 개인들한테 매수 기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우리가 좋은 자리는 매수 기회가 많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을 잡고 2평을 정별시키라고 하면 몇 개월 정도를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매수 기회를 많이 줬죠 그러다가 이 에너지가 밑으로 안 가고 위로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아까 현대위화도 똑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매수 기회를 줬는데 그 매수 기회가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상방 에너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못하고 만약에 하방으로 내려가면 이 매수 찬스는 또 하나의 매물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현대요토베어는 짧은 기간 안에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는데 아직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만 원을 향하는 흐름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기회가 매물대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매수 기회를 많이 주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맨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네 왜냐하면 좋은 저점은 짧게 주고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오토웨버는 저희가 7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요즘 이슈 차트온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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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